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플로이드 로즈에다가 암을 장착했습니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케어타임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선생님이 암잉을 굉장히 격렬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 잘 이런 기타들이 나왔을 때 암을 잘 꼽지도 않고 잘 안 하시는데 오늘 간만에 암플레이를 또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댕기도 다 조이고 네 굉장히 막 흥렬하게 이런 거 많이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구경하게 됐네요 좋습니다 네 이 플로이드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그 워낙에 많은 커스텀 24 모델들을 하면서 그중에 또 플로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플로이드 어떤 한 주평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몇 개를 한 거예요 도대체 못 찾아? 어딨어? 제일 밑에 있어 앞에서 자 플로이드 9.0, 8.5를 받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뭐 굉장히 쇠 느낌이 강하다고 스틸 에디션 저는 소리가 되게 뾰족하다고 슬림 에디션 슬림 에디션 이렇게 드렸던 플로이드 커스텀 24 모델이었습니다 저기 2019년 1월이었으니까 지금 약 만으로 2년 만에 다시 플로이드로즈를 하게 되는 거네요 가격은 그때에 비해서 약간 뭐 물가 상승률 만큼 적용돼서 오른 정도 그때 할인가 139 지금 148입니다 9만원 정도 걸렸네 지금 컬러 컬러 하나로 출시되어 차콜버스트 이거 하나로 출시가 되고 2021년도 새 버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커스텀 24 기본 모델 2021년 버전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 가격대의 수성입니다 수성입니다 라고 했었죠 성을 지키는 형국이 되었고요 저는 PRS 파랑새입니다 길조와도 같은 100만원대 초반에 가성비의 축복 9.0, 9.0 받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4 플로이드로즈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148만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제품이고요 99센치 전장 3.74kg의 무게 두께는 39에 이제 컨투어까지 재면 43이 나옵니다 12프레티 뚤러는 76mm이고요 베벨드 메이플,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탑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이뻐요 마오가니 바디에 메이플 와이드 씬넥이고요 PRS 디자인드 튜너에 너트너비 43mm 지판목재 에보니 에보니이네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갈만 하네요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 플로이드로즈는 지판목재 에보니가 아니고 로즈우드예요 가격 향상이 그냥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 건 아니고 애초에 스펙이 좀 변화가 있었네요 스케일 길이 635mm 24프레까지 있고 픽업은 852로 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랑 푸쉬풀 가능해서 톤 컨트롤 역시 6개 사운드 셀렉트가 가능하고요 플로이드로즈 1000 시리즈 트레몰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가운데 마샬로 복수 저도 매크로를 하고 있네요. 잘 안하는데? 한번 싱글 오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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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좋네요 확실히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지판의 스펙 차이 뿐이기는 한데 어, 좀 달라요 조금 더 개인이 좀 빡빡하게 먹는 느낌이 들어서 진해요 좀, 볼드하고 마살게임 잠깐만요 왜 이래야지 아, 얼마나 좋아 홈 버커를 바꿀을까? 시원해서 좋네요 환조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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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네요 네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기타는 암이 달려있어야 돼 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간만에 아밍플레이를 재미있게 구경을 해봤습니다 즐겁네요 네 커스텀 24 플로이드 로즈 그냥 단순히 암이 달려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사운드의 그런 조금 밀도 공격 공격력 직진성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었던 그런 모델이었고요 선생님 타보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수송에 충분한 방어력까지 갖췄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플로이드 로즈에다 스틸 에디션 슬림 에디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이런 식의 연주를 듣고 또 이 여기 아밍에서 오는 어떤 그런 또 카타라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운드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해서 저는 섹시 에디션 섹시 에디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성을 할만한 방어력에 섹시한 공격력까지 이렇게 24 플로이드 같이 보셨고요 점수 몇대면 99 이게 8.5 아니면 9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은 오히려 요거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138만원 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네 미니토글 코일탭이 각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운드를 8개를 조합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24-08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24-08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권장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oba